다른 멤버들이 지금 대기 시간에 뭘 하고 있는지 제가 버덕 가겠습니다. 어, 무릎 됐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사실 한국 활동은 그렇게 길지는 않는데 첫 종교 앨범, 풀 앨범이라서 너무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하이어가 그때 겪었던 경험들이 이번에 워크라이드나 노력킥을 할 때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아직 아침인데 은혜 여러분이 저희 무대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은혜 좀 기대해요. 아, 그래서 오늘 컨셉. 컨셉이요? 응. 불타는 남자. 불타는 남자. 그러면 약간 처음 보여주는 거라서 열정을 많이 넣고 열정의 표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 여러분이 있어야 나오는 거라서 그리고 이따가 보여줄게요. 은혜 여러분이 있는데 어, 섹시 조지, Let's go. 섹시 조지, Let's go. 섹시 조지? 저게 너무 빨리 슬퍼 으음 이거먹으면 노레랑 취미 약간 늘고 같은 약간 그런 맛이네 음악성까지 들어가 있는 샘웨이 용마입니다 자 맛있게 식사한 우리 짱 아 매워! 너무 매운데 진짜 라스트 하나만 얘가 자꾸 입에 들어와 들어오지 마! 배고프구만 아 매워 아 매워 우와 오늘 탑했어 지난번에 못 썼던 샌드위치를 사줬어요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는데요 진짜 맛있는데요 보러 와주신 룬앤분들 정말 정말 좋은 날씨예요 저희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대로 룬앤분들을 따뜻하게 만들게요 파이팅 룬앤 조금만 기다려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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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카메라 감독님은 완전 짱이네요. 안녕하세요. 연예인들이 제가 헤어밴드를 하는 거라고 하셔서 저도 뭔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헤어밴드. 이 의상 몇 대가 있습니다. 네, 느럽기엔 오늘 한국어 버전 처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국내분들도 좋아하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풍호빵을 받았는데 좋아하는 뭔가 타입 같은 거 있다고 들어서 하루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슈크림이랑 팥뿡. 뭐가 좋아? 슈크림. 슈크림 풍호빵. 달달한 게 좋아하는 거지. 차이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파스타는 말고 생크림 미쳐봤어요. 생크림 풍호빵? 미쳐봤어요. 없어. 미안해. 네, 그러면 다른 멤버들이 지금 대기 시간에 뭘 하고 있는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키 안녕. 안녕하러 왔어. 나한테 보여줘. 나한테 보여줘. 나한테 보여줘. 사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콩모수です. 콩모수 도대체 안 해. 지민이 콩모수다. 진짜. 타키 오늘 모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모자를. 예쁜데? 그래? 타키 할아버지 잘 어울리는 거. 진짜로? 응. 고마워. 제일 잘 어울리는데. 고마워요. 이건 찍어야겠다. 이건 찍어야겠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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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는데 태안보다 빛나는 사람.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무대까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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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뿌리기. 몸 뿌리기. 근데 추린 말은 제가 한국어로 자주 해요. 진짜 자주 해요. 항상 해요. 없는 줄임말을 해서 저도 못 알아들. 아노. 안녕 나 흐마야. 안녕. 흐마야. 안녕하세요 흐마입니다. 안녕하세요 흐마입니다. 안녕하세요 흐마입니다. 제. 제. 죄송합니다. 괜. 괜. 괜찮습니다. 별. 별. 별 말씀을요. 루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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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의 최고로 사랑해. 최고로 사랑해. 아 근데. 만들. 만들. 이제 됐어요. 만들. 만들. 웬정넬. 웬정넬. 만들. 주. 우리 NTM 정규앨범 많이 들어주세요.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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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라고요? 네 뭐에요? 네. 우리 누리. 어? 이거야? 어? 이거야? 이거 뭐지? 쇼위죠. 뭐야? 이렇게? 둘 다 키.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자. 너무 기도라. 앞으로 활동밥도 힘들 텐데 힘내고 나중에 밥 먹자 연락 가고 언제든지 안녕 오오 친구 같은데?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연락하는 거를 받아주는 게 선영입니다 그게 너무 기뻐서 앞으로 잘 부탁해요 안녕 한국에서 송옥빵이 확품파 아니면 신분? 아 맞아 신분파 좀 무조건 팜팜 진짜? 시끄림 별로 안 좋아 일본에 송옥빵 노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아르라사 오크와 나는 가게의 사장님이랑 싸워서 바다에 도망갔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해줘요 나 도망갔거든 네가 나 여기 내 입에 숨겨줄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뿡옥빵 포즈로 하면 안 돼? 뿡옥 포즈가 뭘까? 오 귀여운데? 혹시 얼굴이 뿡옥과 아닐까? 역시 얼굴이 뿡옥과 아닐까? 위조가 이렇게 잡히잖아 카메라에 그러면 옆사람이 누렇게 위조한테 하는 거야 그래서 카메라에서 사라져 근데 왜 이렇게 부부지? 그렇지 않아 냉정 때 니콜라스 니콜라스 나 뭐 잘할 것 같은데 다른 걸로 할까요? 다른 걸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어? 롤 나 뭐 이렇게 괜찮네 그러네 마무리는 이렇게 이렇게 아 좋아 오케이 뿡옥빵 먹고 세 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으응 엄마 마지막 파이팅 오늘 접랑 끝났습니다 어땠어요? 야 역시 감사합니다 아 너무 빨라 어땠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안되겠어 네 진짜 어땠어? 진짜 오 깡씨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줬는데 이럽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 See you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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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추위에서도 만나러 오시니까 우리도 또 행복하게 퍼포먼스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야 조금만 기다려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뮤직뱅크 분위기가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렇게 인사만 할 수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그런 시간도 있고 하니까 오늘 아주 기대가 되고 그리고 또 두 번 남았잖아요 땅금방 좀 소중하게 갔다 보겠습니다 없어요 운동 안 한 지 3, 4달 됐어요 근데 운동 안 해도 누구보다 잘해요 잘해야 됩니다 아침이라 그런지 아직 약간 에너지 터지는 느낌이 아직 없어서요 더 느낌 있게 해야 됩니다 이따가 유네 분들이 계실 거라서 그러면 응원법도 그 잘 하실 거 같은데 빨리 듣고 싶네요 이렇게 하면 바꿀 거예요 오크라이는 센 표정 간 표정 상큼한 표정 더 하겠습니다 이제 완벽합니다 파이팅 저번에 파이어 워크 때는 많이 방송 나왔는데 이번에는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나와가지고 아쉽긴 하지만 나온 방송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쉽게 robots 중고 o raz k Q K 음 1 p v прямо Q 팀 여기서 펴프시다 파이팅? Q야 Q 팀 Q 팀 저 알아요. 노래 봐야 해요. 노래 잘 부를 수 있어. 많은 가수분들. 뭐? 에너지. 이제 노래 잘 부를게.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요? 몰카락. 끊어버렸어요. 오후 한 번 더 할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따가 더 보겠습니다. 새벽에 산업을 했는데 밤늦게부터 준비해주셔서 엄청 멋있는 세트장에서 막방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너무 연관이었고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추웠으니까 불 나오는 게 너무 따뜻해서 팬분들도 많이 추운 와중에 오셨으니까 너무 따뜻한 불도 있었고 저희 덧뜻한 퍼포먼스까지 저는 평소랑 다르게 해봤는데 처음에 했던 게 기억에 많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했어요. 알파 느낌이 좀 이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더 텐션감이 있어 보이고 막방이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해봤습니다. III.J.J.J. opposition 으악! 형이 괜찮아요. 어때요? 좋은데? 네. 마지막이세요. 네, 마지막이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떴지네. 아유, 땀이 아닙니다. 아, 왜 이렇게 땀이 나? 네. 하고 서로 그냥 마주 보고. 여기서 다리를 한 번 봤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괜찮으셨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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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긴장했어요. 카메라에서 봐도 긴장감이 느껴진 것 같은데 너무 긴장했어요. 보통 저는 긴장 안 하는 편인데 이럴 때 많이 긴장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크. 고기. 고기예요. 고기예요. 잠깐만, 왜 하나 먹을까? 샐러드 먹어요? 혹시 건강한 리더 많아요? 건강한 리더는 아닌데 샐러드는 먹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K형이 자주 먹으니까 오늘도 제가 따라서 한 번 먹으려고 K형이랑 진짜 바빠이 같아. 바빠. 완전. 믿었어. 그리고 빵이 이만큼인 줄 알았는데 공개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너무 작아. 맛있겠어요. 보니깐. 제가 사와나. 사와나. 그리고 스테이크. 그리고 사와나. 그리고 사와나. 그리고 사와나. 오오. 대박이다. 카림 파스타.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맛있어. 따뜻하게 드셨어요? 커피 자. 아까 그 산업 했을 때 르네 분들이 옷 좀 많이 봤는데요. 준비한 메시지 있었잖아요. 저희가 준비한 커피를 마셔서 저희의 따뜻한 사랑을 느껴주세요. 저는 우리 사랑으로 엔도 상승이라고 썼는데 요즘에 너무 춥잖아요. 얼마나 추워도 우리 사랑으로 따뜻하게 해줄게라는 사랑은 그냥 행동으로 보여줄게. 얼마나 추워도 내 눈에 있어서 나 행복해. 그러면 여기가 패딩 금지. 뭐라는 거야? 왜 패딩 금지하는 거야? 이 곡은 우리 홈명의 엠호홈의 시작을 알리는 곡인데요. 파프랑. 뭐야. 파프랑. 파프랑. 멋진 무대 기대해주세요. 키비를 멋지지 않고 반드시 쓸려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낸 곡입니다. 강한 의지를 담아낸 곡입니다. 담아낸 곡입니다. 담아낸 곡입니다. 강한 의지를 담아낸 곡입니다. 그냥 아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의 시작을 알리는 곡인데요. 저희의 파프랑 퍼포먼스 많이 기대해주세요. 기회를 멋지지도 않고 반드시 신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낸 곡입니다. 들어갈 때 이거 생각보다 예쁜데요? 오늘은 진짜 이거는 하나 말할 수 있는 게 제가 어제 인터뷰할 때 대법무을 받았거든요 한국어로 그 워크라인 노래 설명 저는 그거를 해야 했어요 나 그거를 진짜 혼자서 계속 읽고 오늘도 진짜 그 생방 하기 전까지 그 매니저님이랑 같이 연습하면서 계속 이렇게 떨리면서 있었어요. 근데 나가보니까 완전 멘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땀나서 걱정했는데 멘트를 시작했을 때 갑자기 머리에 떠올랐어가지고 안 들리게 했어요 진짜. 이거는 진짜 침착해주세요. 한극 활동 많이 없었지만 다음에는 또 많은 곳에서 저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너무 재밌었어요. 짧았어. 짧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거는 못 넣었던 운학 중심까지 맞아요.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워크라이는 우리가 타이틀곡으로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유럽킥을 이번에는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한음으로 하는 것보다 완전 라이브로 생략을 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거를 느꼈어요. 저희 음방은 이렇게 끝났지만 그 연말 앨범 저희가 멋있는 연습을 보여드리는 모습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3일 후에 만만 남아있죠. 저희 N팀은 더 많이 준비해서 다음에 더 멋있는 앨범 모집으로 찾아뵐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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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나중에 또 만나요. 한 번에 또 만나요. isp She is standing by yourself! membayations 여기 Beck CG 감사합니다.